안녕하세요 히지입니다 자 오늘은 의제히어로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의제히어로 해골선장으로 일반 맵에서 한번 최고 기록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빠르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볍게 그냥 달리면 돼요 쭉쭉쭉쭉 썰어 주고요 오오 야야 깜짝이야 아니 이걸 상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일단 이 해적선장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해적무기들을 모두 다 갖고 있거든요 이 해적선장이 확실히 해적 맵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일반 맵에서는 어떤 효율을 가져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건들고 썰어버려 랄랄랄라 오오 어 이거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또 공주님이 가출하셨었네요 빨리 들어가세요 직접 그만 나가시고 뻥 뻥 내려가면서 3 2 1 8 4 8 4 8 4 8 4 날아가 검으로 썰어제낍니다 오우 방금 위험했다 이게 생각없이 막다가 내면 안돼 역시 침착하게 아이오 침착하게 하라고 침착하게 하라고 아직까지는 근데 점수가 낮아가지고 이게 해적선장이 일반 맵에서 어떤 느낌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무기들이 좀 레벨이 올라가고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나팔총이 또 일반 맵에서 은근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케이 이번엔 좀 나팔총으로 갈 것 같네요 오우야 오우야 어유 일단은 나팔총의 몰빵이 되고 있네요 피스톨 필요 없고 나팔총으로 간다 이번 판은 캐논하고 섞어서 하자 그래도 장거리 무기는 캐논만 한게 없어요 또 일단 600점은 무조건 넘어야 돼요 600점 이후부터는 집중료만 잃지 않으면은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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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아 근데 일단 지금까지 플레이 해보는 바로는 썩 나쁘지 않거든요 아 슬슬 애들 딴딴해지기 시작했다 300점 버스 간만에 튀어 나왔군요 허잇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어 역시 6렙 나팔총이라 그런지 데미지는 상당히 센 것 같거든요 얼럴럴럴럴럴럴럴럴 하하하 가자 쭉쭉 가는거야 캐논 적극적으로 활용 해주구요 빵 뚜두두두 아니 아니 저거 건들고 가야 돼 쭉쭉 아잇 뚜두두두둥 아니 저거 건들고 가야해 아우 깔끔해 아우 캐논 띠 캐논 어택 캐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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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해적선장 어 일반 맵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투구로 느껴지거든요 일단 좀 더 달려봅시다 Okią okay 60점까지 왔어요 깔끔하게 자 이번엔 스킬 장착하고 달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부활을 쓴 상태지 또 헤이 나이스 깔끔하게 처리 한번 캐논 작살내보자 뿡 캐논이 저렇게 뭉쳐있는 접 처리하기 너무 좋은데요 뿡 다 드려! 잘가~~ 거의 뭐 장외올랑급이었어요 방금은 근거리는 나팔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장거리들은 캐논으로 아! 하유! 아 그래 나팔총으로 잡을걸 아 근데 지금 제가 현재까지 플레이한 바로는 해군선장 저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반 배에서도 상당히 좋은 특유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얘가 사용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난이도에서는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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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좀 보내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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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저 짜릿짜릿하구만요 초장거리 공격 파이어 인 더 헐 와우 와우 야 저걸 저렇게 튕겨내냐 깜짝 놀랐네 뻥 일단은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재밌어요 이 친구가 캐논이 멀리서 폭탄 터뜨리는 맛이 쏠쏠하거든요 자 400렛 보스 피스톨로 갑니다 아니다 이거 잡으려면 캐논을 잡는게 낫겠다 그렇지 나이스 자 400렛 보스는 쫄따구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캐논을 잡는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와 캐논 7레벨 오우 뻥 뻥 하하하하 진짜 대포 쏘는 맛 너무 좋아요 이거 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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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날라가버려 이 자식아 어잉 좋았어 500점보스 이번엔 나팔총으로 갑니다 한번에 깔끔하게 잡을게요 화이트 아따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! 으으으으으응 좀만 버티면 된다 한번더 아 더럽게 단단하네 이제 캐논으로 애들을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렇게 애매하게 걸쳐있는 애들은 그냥 패시 잡게 해두는게 훨씬 나아요 아이고! 아아 이걸 밀려다니이이ㅣy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해적선장으로 한번 일반맵을 플레이해봤는데 일단은 해적선장 일반맵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지의 히어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. 감사합니다.